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환과 양국 간 협상 소식 또 국제사회 제재 움직임 등 우크라이나 관련 소식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죠. 지금 전환이 어떻습니까? 네, 탱크와 장갑차, 자주포, 군수 차량 등으로 이뤄진 긴 러시아군의 행렬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에프를 향해서 계속 진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공위성업체 맥사가 공개한 위성사진을 보면 우크라이나 북서부에서 시작된 러시아군 호성 행렬의 길이가 37마일 약 60km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지역 상황은 어떻습니까?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지역에서 공격의 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 국경 근처 북쪽에 있는 우크라이나 제2도시 하리코프가 집중 목표물이 되고 있는데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 정부군 간에 며칠째 아주 치열한 교전이 벌어지면서 그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1일 통행금지가 해제된 지 2시간 만인 오전 8시에도 시정부청사를 겨냥한 대규모 폭탄 공격이 있었습니다. 또 남부 헤르손 지역이 러시아군에 포위되는 등 1일 우크라이나 여러 지역에서 러시아군의 공격이 재개되기도 했습니다. 벨라루스군이 결국 참전했다는 소식도 들려요. 네 벨라루스는 러시아의 동맹국이면서 대표적인 친러 국가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1일 벨라루스가 러시아의 침공을 지원하며 참전을 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벨라루스군이 지금 우크라이나 북부에 들어와 체르니히우를 공격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유엔은 2월 28일까지 최소한 사망자 약 102명을 포함해 400여 명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지만 마틴 그린피스 유엔 인권담당 사무차장은 아직 공식 확인되지 않은 보고가 많기 때문에 실제 사상자 수는 이보다도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네 러시아군이 민간지역에 대한 공격도 감행하고 있다는 겁니까? 네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하르키우의 여러 주거 건물들이 미사일 공격을 당해서 어린이를 포함 수십 명의 사망자가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도 키에프에서도 5층짜리 주거용 건물이 폭격을 당하는 등 민간인 거주지역에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는 5폭이 아니라 의도적인 주민 살상이다라고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엔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살펴보도록 하죠. 네 미국 정부가 지난 2월 28일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이번 제재는 러시아 중앙은행과 국부펀드 러시아 재무부를 겨냥한 것인데 이 제재로 러시아 중앙은행 소유 미국 내 모든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이 이들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것도 전면 금지가 됩니다. 미국은 앞서 국제은행강통신협회 스위프트에서 러시아의 주요 은행들을 배제하는 강력한 제재도 이미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유럽연합도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죠. 그렇습니다. 유럽연합 EU도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세르게 라브로프 외무장관 등 주요 러시아 인물에 대한 직접 제재를 단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러시아 주요 은행의 스위프트 배제 러시아 항공기의 EU 연공 진입 금지 등 러시아에 대한 제재 강도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습니다. 네. EU는 또 조만간 우크라이나의 회원국 가입 문제도 아주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우크라이나는 그동안 줄곧 나토 가입과 더불어서 EU 가입도 타진해오고 있었죠.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걸림돌 때문에 성사되지는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28일 EU 가입 신청서에 서명을 하고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공식 신청을 했습니다. 앞서 우르줄라 폰데열라인 EU 집행위원장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도 말을 했었습니다. 네. EU 가입은 어떻게 정해지는 겁니까?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의 동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체코 폴란드 등 동유럽 또 중유럽 국가들은 즉각 성명을 내면서 우크라이나의 가입에 지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우크라이나의 즉각 후보국 지유를 보유를 하고 관련 논의를 빨리 시작하자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 EU 고유관리는 3월에 예정된 비공식 정상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27개 회원국들 가운데 일부에서는 또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만장일치가 되기가 쉽지만은 않아서 이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서 유엔 긴급특별총회도 소집이 됐죠? 그렇습니다. 유엔 긴급특별총회가 시작된 게 20여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국제사회가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방정일 텐데요. 지난 2월 28일 열렸던 특별총회에서 서방을 중심으로 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한 나라의 주권과 영토를 침범한 러시아의 행위를 즉각 규탄하고 휴전을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우크라이나가 먼저 독립을 요구하는 돈바스 주민들에게 적대적인 행위를 했다. 이런 상반대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공격을 전쟁이 아닌 특별작전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민간인 거주시설 폭격 등의 보도는 다 허위이고 서방 매체가 거짓 뉴스들을 반복하고 또 사실을 왜곡하고 더 큰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또 서방 언론들을 비판했습니다. 이번 특별총회에서 대러시아 결의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요. 그에 대한 소식은 아직 안 나오고 있나요? 네. 이번 사태에 대해 발언을 신청한 회원국만 100여 개가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날 결의안 도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유엔총회는 각 회원국의 발언을 모두 청취한 후에 결의안 초안을 작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총회 토론은 사실 어제까지도 이어졌었습니다. 결의안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회원국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사회가 단합된 목소리로 러시아를 규탄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는 분명히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러시아 압박에 합류하는 국제 기업들도 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정부의 요청을 수용을 해서 러시아 내 일부 서비스와 광고 수익 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 전 세계 최대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월트 디즈니사도 러시아에서 영화 개봉을 중단한다고 또 공식 발표했습니다.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 BPA에 이어 쉘사도 러시아 국영회사 가즈프롬과의 합작 투자 계약을 또 취소하는 발표를 하는 등 러시아 압박 대열에 합류하는 기업들도 속속 늘고 있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러시아의 전쟁에 반대하는 또 이런 행보들을 보이면서 주가를 높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핫 이슈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